진짜 바로 이리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뭐랑 브이로그 하하하하하 요 맨업 게이즈 아치 굿모닝 자 일단 제가 각설하고 아침부터 식단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쏙닭으로 단백질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새 동기부여 진짜 오지게 받았거든요 다가오는 내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년만큼은 제 CC에 여러분들이 다 받아내겠다 내년 기다려 덕디야 덕디야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친구 닭디 보셨어요? 아저씨? 닭디 보셨습니까? 요새 닭디가 안보여요 제가 벌크업을 한다고 친구한테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요새 닭디는 잘해 요새 닭디는 나 좋아해 요새 닭디는 나 좋아해 요새 닭디는 나 좋아해 나도 숨어서 한번 지켜봐요 숨어서 지켜봐 알았어 잠시만 숨었어 다 보이나 보다 그냥 차 속에 숨어도 돼요 애들이 원래 차 잘 못봐요 정rig이랑 서울렛 거울까 안녕히 모르겠 Stroomen EST era 푸우우우 꿈 내가 가끔은 이렇게 간식도 주고 했단 말이야 잘 먹어요 선생님 일 좀 해야 돼서 뭐하라고 이 새끼야 뭐 뭐 이털 되는 것도 아는거 그래 이 밀밀밀밀 cena 뭐 쓰레기를 잃어버리기 Los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초ieeeivers 다 ió NIH 갠쨍개쟁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갠쨍에는 화이트 라이스 여기에 사실 지금 요새 국산 간장게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크기가 작은데 그래도 이거 보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갠쨍 엑스트라 엑스트라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익어보세요 이게 간장계란밥을 이렇게 구워먹으면 제 묘미가 위가 누룽지처럼 약간 되게 건조해져요 밥 한그릇 뚝딱 밥 한그릇 뚝딱 소식은 바로 타이밥 맨대 상담사특 바로 입에 집어넘 상담사특 바로 입에 집어넘 상담사특 품절을 저희가 2주 3주 때렸어요 인기 제품들 다시 재입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10월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이틀 날을 오프라인 행사를 합니다 마이프로틴 팀 메이트 그리고 엠베세더 누구예요 성환이 형님 기관이 형님 권혁이 그리고 누구 그리고 누구 그리고 누구 꽤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이번에 인맥총출동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사정 성협이 재훈이 김민수씨 이준호씨 마왕형님 그리고 킹유진 그리고 괴물찌 코뚱이 그분들의 테이크 타이블은 제가 이제 천천히 마이프로틴 공식 홈페이지나 제인스타에 기재를 할텐데 어쨌든 진짜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와서 좀 같이 사진도 찍고 제가 만나보고 저는 괴물찌에게 감동을 먹었어요 이렇게 주말에 쉬잖아요 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와주겠다 하는거 역시 어디있지? 어 밀리언 어 밀리언이야 잉 키모린 어디있지? 잉 키모린 이렇게 마지막 연말 행사인 마이프로틴 오프라인에 꼭 참석해주세요 일본에 7천명 왔대요 일본한테 질거야? 진짜 많이 와주십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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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분이 인스타로 맞짱을 꺼고 싶은 남자가 있대요 사실 사나이로 태어나면 진짜 필요한 싸움이라면 피하지마 만약에 모르는 사람 어깨에 딱 부딪쳤어 차이나 순간 아드렐랄린 발동해야돼 남성 호르몬 폭발이야 싸야돼 호르몬 싸야돼 어 부딪쳤어 서로 부딪친 사람은 응시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눈빛 이런 눈빛이 나와야 됩니다 자 눈빛을 상대 제압했으면 두 번째 얘기 말을 잘해야돼 근데 말은 남자는 과묵할수록 진짜 남자에요 야림? 야리냐는 얘기죠 너 시비화냐 나도 그랬어 나도 해외에 있을 때 진짜로 흑인이 지나가잖아 그냥 책감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진짜로 진짜로 웃으면서 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 난 한국인인데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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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로 이러면서 쳐다봤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말해주셨어요 여기서 절명하더라고 친구 싸울 땐 싸워야돼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29일 30일 연남동에서 마이프로틴 행사했습니다 오시면 많은 유튜버 그리고 또 빌더도 만날 수 있고 행사도 되게 다양하고 만약 마이프로틴 맛이 궁금하다 당장 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